전주시의 특례시 지정 요구에 이어 특례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이 시종 충북지사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토론회에서 인구 3만, 인구 밀도 40명 미만 지역을 행정적, 재정적 특례를 주는 특례군으로 지정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. 이 경우 임실과 순창, 무주, 진안, 장수 등 도내 낙후 지역이 포함될 수 있어 공론화 여부와 함께 전주 특례시 지정과 관련해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.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보내드렸습니다.